안녕 나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천천히 타세요 천천히 거기 시골다이 조심하시고 시골다이 차분하게 오우 에코원 오우 오우 여기 조심해야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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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Complete 호호 왜 안 없는데 거기로 좀 넘어가 pipelines 허허허허허 나는거기가 거기 diversity 확실히 부담이 겁내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차분하네 leyki가 날아 안되는 Rod 리어에 하중이 빠져서 감속이나 이런거 할 때 좀 불안정하긴 해요 좀 많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게 되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하얀 터뜨려 오 좋았습니다